드라마 최다 시청이었는데 그때 제가 근데 사실 연기를 잘하지 못했어요. 굉장히 약간 초딩 수준의 연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안영미 씨가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캐치하셔가지고 어디 예능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흉내내셨는데 좀 많이 그 개그 소재로 사용됐더라고요. 제 연기가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왔어요. 그러면 엄마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어쩐 일이세요? 야 심파다. 약간 과장해서 오바해서 그리고 그냥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쪼가 몇 개 있었구나. 네 이렇게 딱 들어오고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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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렇게 좀 과장된 연기를 많이 한다고. 뭐야?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사실 그때는 정말 제가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연기한 게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 있던 그냥 끼랑 이런 장끼로 그냥 어떻게 어떻게 막 열심히 신나서 물고기처럼 물만한 물고기처럼 하다가 제가 슬로프를 확 겪고 났더니 자신감이 좀 많이 없잖아요 연기에 대해서. 그런데 그 대본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정말 앞이 막막하고 연기에 연자가 뭐였는지 정말 이 대사를 어떻게 외우는지조차 까먹어서 대사 외워서 이렇게 내뱉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어렵고 일단 그리고 이거 대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. 정말 막막하고 제가 그때 그 드라마가 너무나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광고도 그때 10개를 찍고 보통 인기 많은 배우 하면 광고 10개잖아요. 10개죠. 광고를 10개를 찍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아줌마 팬들 뭐 어르신들 팬들 정말 많이 늘었는데 저는 정말 최대의 슬럼프가 겉으로 나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광고를 찍지만 집에 오면 혹은 촬영도 드라마 촬영도 있을 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방을 못 나갔었어요. 아구나. 이걸 오늘 소화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대본이 5개가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일주일 중에 이틀을 세트 촬영을 하는데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기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. 아아아아아아 왜냐면은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대본도 막 우리나라 드라마 사전 급박하니까 두 권이 막 늦게 나오고 세 권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 그거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나온 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막 오늘 나온 거까지 외워가지고 원피스리 카메라로 한 번에 어르신들하고 쫙쫙쫙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한참을 혼자 옷 갈아입으로 들어가서 못 나가고 어르신들은 다 외워 오신 거예요? 되게 무서웠구나. 무서웠어요. 왜냐면 어른들 선배님들이 굉장히 무섭고요. 사실 지금은 안 무서운데 그때는 더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정말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사실은 많이 보냈죠. 그거를 한 5개월이 넘게 그런 거를 하니까 피가 마르잖아요. 사람이. 오히려 바깥에서 인기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더 두려워지죠. 그럼요. 그렇죠. 더 두려워지고 스스로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저 울지 않았어요? 진짜 무섭었나봐요. 저 울지 않았어요. 아니 저 울어달라고. 슬프면 우세요. 괜찮아요. 저 한 장만. 왜 우세요? 너무 똑같은 일을 겪어가지고 공감돼서. 휴식 주세요 여기. 진짜 너무 공감이 되니까 네 맞아요.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. 이거보다 잘 아니까 공주 역할이었던 그 드라마예요? 그쵸? 시청이 30%가 넘어요. 아닌가요? 시승은 좋았는데 세간의 평가는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나요? 아 그러기도 하고 너무 못하겠는데 계속 이제 촬영은 나가야 되고 아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. 근데 시정 여론도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저의 이렇게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. 자꾸 놀림거리 되고 사람들한테 용기가 페로디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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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부의 공주 남부의 공주다 이렇게 정말 기분 나빠요. 정말 기분 나빠요. 기분 나빴구나. 굉장히 나빴죠. 근데 또 그거 보면 또 기분 나쁜 척하면 안 되죠. 쿨하게 돼요. 쿨하게, 쿨하죠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더 굶고 그렇죠 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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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